피프리사이드, 오늘은 김정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 선거가 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동네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민주선거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가 이번 지방선거에 이어진다면 동네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점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전남 선관위에서는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입니다. 지방선거는 대체로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투표 참여가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선관위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도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일과 모레가 사전투표일인데 사전투표 관리와 그리고 6월 13일 날 투표관리, 개표관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전남 선관위는 사전의 안내와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전 안내 예방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번 지방선거가 가는 의미로 동네 민주주의 실현 꼽아주셨는데요. 전남 도민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방선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네 민주주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 평소에 정치와 선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꼼꼼하게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런 선거 때 정말 열심히 일한 정당과 정치인들에게는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잘하지 못한 그런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회출의를 들어주시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정치인과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제공할 때에 우리 도민들께서는 절대 받지 마시고 우리 선관위에 신고 제보를 해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이 선거관리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 전남 선관위에서는 유권자 중심에 우리 전남 도민들 중심에 완벽한 선거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남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 관리와 투표관리, 개표관리 등 이러한 관리에 있어서 우리 전남 선관위의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완벽하게 공정하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남 선관위는 우리 직원들의 실습 위주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도상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품향응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혹시 포상금이 있나요? 네. 금품향응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에 신고를 하시면 포상금 최대 5억 원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전에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철저하게 안내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불법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전남 선관위에서는 금품 음식물 제공과 같은 매수 행위나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그리고 가짜뉴스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 선관위의 우수한 방역 조사팀을 투입해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확대 변성하였고요. 그리고 가짜뉴스 전담팀을 편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전남 선관위에서는 적극적인 선거 참여와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권의식과 정책선거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요 홍보 사업으로는요. 우리 전남 지역의 문화관광 해설사 332명을 전국 최초로 명예 민주시민 교육 강사로 위촉해서 민주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의 홍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남 지역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운전기사 6,843명을 지방선거 희망택시 서포터들로 위촉해서 이분들이 우리 전남의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남 지역의 향토기업인 보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입세주에 우리가 꿈꾸는 내일 투표로 실현하세요라는 문구를 부착을 해서 애주가들이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선거 참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리포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유권자가 7표를 총 행사를 해야 되는데 유권자가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7표를 행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권자분들께서는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한 표를 기표를 하실 때에 정확히 보시고 후보자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표를 안에 정확히 기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후보자를 그럼 또 여러 명이 나올 텐데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요? 네, 후보자를 참 고려를 하기가, 선택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선거 때가 되면 정당과 후보자들은 우리 도민들의 입맛에 맞는 보기 좋은 그런 정책과 구역들을 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택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후보자들이 각종 법을 어기거나 그리고 또 선거법을 어기거나 그리고 공직이라든가 자리에 있을 때에 이권에 개입하거나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후보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꼭 피해 주시고 항상 준법 정신 투출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그리고 우리 전남 도민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정책선거를 위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대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모든 선거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 우리 전남 도민들께서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실현 가능하고 정말 바람직한 그런 정책들을 제시한 그런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선관위에서는 그런 말뿐인 그런 정책선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9개의 단체로 우리 전남 정책개발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9개의 단체는 경제단체, 문화단체, 그리고 복지단체, 장애인단체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 단체들이 우리 전남 도민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전남 선관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 선관위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공약집을 만들어서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곤 전라난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